예 성남 아저씨입니다 성남 아저씨입니다 성남 아저씨 성남 아저씨 아 이제 끝이 주장이 된 으 으 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얘는 피내칭을 따르지 않는데 양력이 피내칭을 따르지 않는데 맨 양력을 잃어보면 거울 속에 헝구 표준에 해당이 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내칭이 깨지면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피내칭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내칭을 그냥 하지만 혹시 피내칭은 깨지 않습니까? 네요. 양은 깨졌지만 피내칭입니다. 여기 성남풀기에 찢어?